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기아자동차 협상 얘기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나쁜 협상이라도 좋은 판결보다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결국 마지막까지 판결로 가면 양 당사자가 감정 대립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이라는 건 일도양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훨씬 판결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도 결국 들어가는 돈도 5천억 정도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거의 배를 가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동차 협격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나쁜 소식이 들리는데 결국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다가 자칫 기아차, 옛날 정말 생각이 들죠. 기아차가 IMF 위기에 진원이 됐던 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참 이렇게 서로 타협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좋은 그런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우리 법조인이신 강 변호사님한테 좀 드리고 싶네요. 교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협상만 못하다. 오히려 협상이 그러니까 우선이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1, 2심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1, 2심에서 기아차의 어떤 노조 측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면 승소 가능성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절충안, 그다음에 교집합, 이걸 찾아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기아차의 상황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노사가 상승하는 그런 어떤 길을 찾았다고 봅니다. 이 기사가 이렇게 인구의 회자가 되고 많은 기사도 좀 쏟아져나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통상임금 협상이 잠정 합의됐다는 것도 더군다나 대기업인 기아차에서 일단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 자체가 단순히 기아차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현대차라든가 모비스는 현대그룹 계열사만 해도 몇 군데니까요. 지금 이미 판결,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그런 판결이 사실 나온 거죠. 그렇죠. 굳어졌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상여금은 통상임금과 별도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 임금에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면 수당도 올라가야 되니까 결국 많은 부담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여금을 만약에 상여금을 제외하고 본다면 또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까 현대기아차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최저임금도 미달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소하려면 결국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매달, 매년 분할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조금 더 나가서는 이제는 단순히 그런 상여금 문제가 아니고 임금 체계를 대기업부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한다는 걸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나라 대기업, 특히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를 완전히 처음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지금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기아자동차 도서가 이렇게 합의를 한 이면에 사실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이 뭐라고 합니까? 재판이 1, 2심에서 모두 노조 승리 올라간 거 영향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협상은 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큰 틀인 거죠. 하나는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 재판은 통상임금에 관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와중에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174시간을 일해도 209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하면 기아차에서 연봉으로 6,8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도 말이죠. 이것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또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달마다 지급하던 사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것으로도 또 협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최저임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판결에 비해서는 노조 측이 상당히 양보를 한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10년 동안 있었던 이런 소송을 끝내면서 사측에서도 한꺼번에 많은 어떤 부담을 지게 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노사가 상승 방안을 찾은 것이고 이번에 어떤 기아차의 협상안은 다른 어떤 대기업에도 하나의 어떤 표본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노 교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 노사 간의 잠정 합의 결과를 아쉽게도 사실은 잠정입니다. 최저히 통과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른 어떤 기업들 영향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게 사법부에서 통상임 관련된 또는 임금 체계와 관련된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런 재판에 관련해서 준용을 할 수 있는 것, 참고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도 될까요? 앞으로 이제 판단할 때 일단 통상임금 속에 상임이 포함된다는 게 확립된 겁니다. 확립도 판례가 돼 있고요. 그 정도까지로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그것도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건데 상여금도 총상적,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니까 그거는 통상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당연히 그것은 확립된 판결로, 판례로 보고 앞으로도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게요. 자, 이번에는 사교육비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요. 그렇게 뭐 몇 억, 몇 십 억씩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입시코디. 그게 외국에서는 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국내에서도 있는 모양이죠? 있다고 그러죠. 입시코디네이터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 드라마에서는 입시코디네이터가 가정을 파괴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뭐 현실에서 그렇다기까지는 몰라도. 그건 드라마니까요. 네, 그것은 드라마가 좀 과장은 했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처럼 이제 시험을 치워가지고 그때 그전에 본고산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 수시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시험 형태를 갖다 보니까 학생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진로 계획이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제3자가 학생이 대학에 가는데 영향을 상당히 미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시코디네이터 영향이 커졌고 그런 어떤 팁을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받아도 벌써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아무래도 그런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노 교수님, 아이들을 가르치시니까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학생들,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더 보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형편이 좀 나은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은 조금 더 나은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텐데 공부도 좀 더 잘했을 거고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사교육비 문제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지 줄지를 완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수시까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교수님은 수시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역대 정권마다 다 취임하면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입시부터 손을 댑니다. 입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권도. 입시부터 자꾸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입시가 불확성이 커질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학벌 사회를 없애고 여러 가지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결국 입시가 자꾸 바뀌니까 학부모도 적응할 수 없고 학생도 적응할 수 없고 내가 3년 전에 준비했던 것이 이제 와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사교육비를 늘리는 요인이 가장 크게 되는 겁니다. 입시 불확실성이란 한마디로. 저는 주장하는 게 입시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닌데. 자꾸 정권이 바뀌면서 늘 입시부터 손을 갖고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 주자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입시 모라토리움. 지금 아무리 바꿔도 좋아진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역대 정권마다 잡시지 바꿔왔는데 입시가 좋아졌느냐. 그래서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은 입시 제도를 우리 정권 내내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이대로 가겠다. 그런 선언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새로 대통령이 되고 새로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뭔가 기존보다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육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건 지금 제도 자체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은 전 정부에서 바뀐 거니까. 그렇죠. 전 정부의 교육 제도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고. 이 고질적인 악순환 고리가 다음 정권 간다고 바뀌가 될까요? 글쎄 교육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백년지 대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백년지 대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지 대개가 아니라 1년지 대개도 안 되고 이런 계속해서 형국이 생기는 건데 그 이유는 어쨌든 손을 대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글쎄요. 일단은 전 정권에서 하던 거 우리나라는 좀 어떤 고질적인 병폐가 있냐면 애튼 바꾸고 보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게 개혁이라는 미명아에 이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이죠. 지금 보십시오.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2018년의 경우 2017년보다 2.5%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교육비는 4.3%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20조에 육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마다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주는데 왜 사교육비가 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정보비. 결국 정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입시 코디네이터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정보비가 별로 들지 않아도 자기의 어떤 속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 개혁은 또 바꾼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한 번만 더 바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노 교수님한테. 뭔가 이렇게 사교육비가 또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정부에서는 또 뭔가 또 해야 되지 않겠냐는 강박에 또 휩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2017년 8월 30일자 기사를 이 문제 찾아보다가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종시 방문해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사교육비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사교육비를 자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집니다, 이게 다. 그 공무원도 자녀들한테는 사권 보내고 갈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 자체를 건드릴수록. 그러니까 저는 조금 차분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왜 그럴까라는 원인 진단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문제가 뭐냐면 대책부터 내놓는 거예요, 대책부터. 대책부터.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하고 좋은 의사는 대책이 약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 때문에 이런 병이 들었냐를 진단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우린 대책부터 내놓은 거예요. 조금 뜬금없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제대로 진단도 안 한 채 해경 해체. 이래 버렸잖아요. 대식요법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경은 돈으로 불활했고 그 사이에 낭비된 돈이 얼마입니까? 사교육비도 똑같아요, 교육도. 그러니까 입시 문제부터 건드리지 말고 사교육비부터 먼저 건드리지 말고 이런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찾고 좀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해보자.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맞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들이 가지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또 자기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걸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거기를 탓하고 들어가는 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이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교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그럼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교육이 지금 현장이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전부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교육을 얘기하기 전에 공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부터 공교육을 어떻게 세우고 정립할 것인가. 이거부터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그 얘기를 다음 정권에 가서 또 한다고 그러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려면 지금 끝내야 되는데.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포털을 통해서 보니까요. 미세먼지가 지금 나쁨 81일 수준이고요. 그런데 의외로 초미세먼지는 지금 10밖에 안 돼서 좋네요. 이런 경우가 또 있군요. 미세먼지는 나쁜데 초미세먼지는 또 굉장히 좋은. 어쨌든 미세먼지 상황이 지금도 오늘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정부에서 당정해서 나온 대책이 뭐냐면 LPG 차량에 대한 규제를 없애서 아무도 아무나 LPG 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교수님. 결국은 LPG 규제를 없애서 누구나 다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더라도 LPG 차를 살 수 있게 하면 이게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정부와 민주당은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는 거죠.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네, 그런 좀 전해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될 테니까 다 지금 정치권 모두가 초미상이니까 당연히 통과가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LPG, 휘발유, 경유 이 순으로 미세먼지가 나쁜 게스를 많이 뿜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없게 얘기 들어보면 LPG 차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지는 않죠. 지금 가스 발전소도 미세먼지를 많이 뿜는다는 거 아닙니까? 발전소를 가스 써도. 그래서 물론 이것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아까 사교육비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서 차량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중국 영향이 얼마고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 영향이 얼마고 차량 영향이 얼마고 그중에 가스 경유차 분석하고 차지하는 검수는 얼마고 이게 안 돼 있는데 무조건 경유 차량부터 LPG 차량을 바꾸라. 그걸 인센티브를 주면 하라고 하면 경유차 운전자들이 과연 LPG로 얼마나 갈아탈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전혀 안 돼 있으면서 대책부터 내놓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일단 정말 단기적인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MB 정부 때는 경유를 클린 에너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많이 장유했죠. 경유차 좀 많이 사라고 또 연비도 좋다고 그랬었던 게 또 정부에서 나온 얘기였으니까요. 참 신뢰감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LPG를 규제를 했던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변호사님은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세요? 글쎄 LPG를 왜 규제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LPG가 과거에는 산출량이 말이죠.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요새 와서는 LPG가 충분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LPG라는 연료 자체가. 연료 자체가. 그래서 연료가 좀 풍부해졌다는 거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수산화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LPG는 지수산화물이 경유의 92분의 1이라고 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을음이라고 하는 거. 그을음이 들라온다. 청정에너지다.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풀어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LPG가 갖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래도 휘발유와 경화하고는 달리 이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 누출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허가를 쉽게 많이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안전성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성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또 위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도 또 이제 일단 허가를 좀 안 내줬던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어떤 세금 징수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LPG가 가격이 싸니까 세금도. 가격이 싸면. 당연히 세금도. 세금도 덜 붙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휘발유의 2분의 1 가격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 건데 이번에 어쨌든 미세먼지가 크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는 것으로 봅니다. 노 교수님은 이게 규제가 폐지되어 됐으니 혹시라도 LPG차를 한번 사봐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비가 떨어진다는 게 다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액수의 금을 채우면 이제는 상당히 많이 올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비를 따지면. 그리고 LPG 늘 수 있는 데가 또 그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점이 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LPG를 넣으려면 또 어디 멀리 또. 충전사가 별로 없어요. 또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살 기회가 되면 고려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LPG로 바꾸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사실 LPG차들이 다른. 같은 차종의 다른 차에 비해서는 뭐라 할까요. 조금 안에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질이 좀 낮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옵션도 적고. 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는 보통 택시운쪽 쪽으로 많이 가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완성차 업체들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전에 좀 언질이라도 줬는지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그다음에 강신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